네 안녕하세요 클릭 미술학원의 이너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국민대 조형 실기대회 시상식과 우수작 전시를 보러 국민대회에 와봤는데요 올해도 저희 클릭 미술학원은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무려 본상이 5개나 나왔는데요 A조, 대상과 금상, B조, 금상, C조, 음상과 동상 그리고 다수의 특성과 입선들까지 이렇게 모든 각 부에서 클릭 미술학원 학생들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미술학원의 정시 합격률은 역시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따가 2시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그럼 시상식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우수작 전시까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올해도 23회를 맞이하는 비올 때 여러분은 일정 없으면 뭐하세요? 오수집 vegetable, 고Moon, 육 attractive 우수집게 한강까지 오면 비주얼 속은 식물에 만들어져요 크게 섞어져서 감사합니다. 시험장 시험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냥 좀 조용했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꽤 있었어서 저는 그냥 앉아서 밖에 풍경 보면서 긴장 좀 녹이고 핸드폰 메모로 이제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랑 이런 건 꼭 해야 된다 하는 것들 정리해서 환기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정숙한 분위기였어서 되게 집중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장은 생각보다 경직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감독관 분께서 설명을 계속 해주시면서 적당히 긴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봤던 고사장은 그렇게 긴장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감독관님들이 계속 자리 위치나 주의사항 같은 것을 설명해 주셨고 시험 중에는 저는 사실 계속 제 그림만 봐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끝날 때쯤 됐을 때 주변을 살펴봤을 때 크게 긴장하거나 떠는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다른 실기실 들어간 친구들이랑 톡톡하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시험 치기 전에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시험 시작하고 나서는 다 자기 할 거 열심히 하고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문제를 처음 봤자마자 딱 든 생각은 어떤 게 있었는지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읽었을 때는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전날에 좀 비슷한 문제를 준비하고 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고 저는 약간 문제를 한번 샥 읽으면 머릿속에 약간 스쳐 지나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쳐 지나가는 거를 바로 뜨고 수정을 했어요. 일단은 구성 주어진 소재의 조용적 특성을 먼저 분석하려고 했었고 오토바이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 약간 안심했던 게 학원에서 연습할 때 한번 해본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도 약간 쉽게 떠올릴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출에 조금 자신이 있는 편이어서 긴장하지 않고 강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천천히 적금만 잘 해나가면 크게 무리 없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용 반작용이 뭔지부터 생각을 했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여줘야 될 게 뭘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점을 어떻게 해야 주제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혹시 본인만의 문제풀이 약간 팁이 있었다면? 그냥 오토바이 두 대를 디자인하라고 하길래 두 대를 다르게 디자인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약간 좀 오프로드용 오토바이로 디자인을 하고 이 오토바이는 약간 경주용 오토바이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배치를 한다기보다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좀 멋있는 남주인공이 오토바이를 비스듬히 세우고 세우고 있잖아요. 그 영상의 한 순간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지에 아르마딜로 사진이 한 여섯 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말린 사진이 두 개 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넣을 수 있을까 하다가 아르마딜로가 몸을 만다는 거는 보통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보호한다 라는 키워드를 재밌게 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오토바이의 구조를 보면은 위에 연료탱크가 있고 그 밑에 엔진이 있고 밑에 스포일러가 이제 받쳐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엔진을 보호하는 거랑 비슷하다 보니 용과를 상대적으로 아르마딜로 껍데기에 비하면 말랑말랑하니까 그걸 용과를 엔진이라고 설정을 하고 이제 아르마딜로가 몸을 말아서 엔진을 보호한다 라는 그런 컨셉으로 그렸어요. 일단 좀 크게 그려서 눈에 확 띄게 하고 싶었고 오토바이의 구조가 좀 잘 보이게 옆을 좀 강조하게 그렸던 거 같아요. 저는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걸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제일 먼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분수대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제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구조의 분수대를 구성했고요. 이제 문제에 분수대만 꾸미는 게 아닌 분수대가 있는 정원 공간을 꾸미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원 공간에 있을 만한 어떤 산책로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리려고 했고 제가 아는 작용, 반작용은 물체가 물체끼리 부딪혔을 때 앞으로 가해지는 힘이 있으면 부딪힌 물체가 반대편으로 힘을 다시 되돌려준다는 의미와 비슷했던 것 같아서 앞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뒤로 다시 이렇게 물체들이 잔상을 이용해서 반작용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잘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화려한 표현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주제에 더 집중해서 그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분수대라고 했을 때 중안에 동상이 서 있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분수대가 먼저 떠올라서 사마귀를 중간에 배치를 했고 그 옆에 드럼을 조형적으로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귀랑 드럼 사이에 질감 차이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혹시 클릭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수성 클릭만 봤을 때는 저희 학원은 대형 학원이라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커리큘럼이 딱딱딱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게 1차적으로 좋은 점인 것 같고 시설이 좋습니다. 넓어요 일단. 되게 체계적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고 못하더라도 되게 낙담하지 않게 해줬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번 시험을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수업이 정말 잘 짜여져 있고 문제 분석을 정말 잘 해주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런 정말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데도 비슷한 걸 연습해볼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응용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시고 여러 선생님들이 피드백도 굉장히 잘 해주셔서 학생들끼리 그림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수업이 진행돼서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좋은 자료가 돼가지고 친구들 그림도 많이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개개인에 맞춘 커리큘럼이랑 그리고 학생들이랑 선생님들 사이에 되게 신뢰관계가 잘 형성돼 있어서 학생들이 잘 믿고 따르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한마디? 그 이제 사고를 좀 과하게 쳐 놨으니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광재 선생님도 그렇고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 선생님들이 계속 잘 할 수 있다고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다 잡아주셔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이번에 잘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은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되게 많이 배워서 상을 탈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민대 실기대회 준비 기간도 짧았는데 시험 때마다 선생님이 되게 피드백도 잘 해주시고 평소에도 되게 동기부여되는 말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본상 수상자들과 함께 인터뷰하는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모두 정식까지 힘차게 달려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2023년 국민대 조형 실기대회 우수작 전시 투어까지 이렇게 마쳐봤는데요. 이렇게 각 부에서 모두 수상을 받은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실기대회 문제 분석과 수상작들까지 전편에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고 오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